아 아 아 아 아 잘 잤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잘 보고 어 어 어 어 장고야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뭔데 아침부터 와서 형한테 이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니가 토끼야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응 힘주는 거 봐 힘 안 빼? 힘 빼 응 인공 장고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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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으쨰 소개합니다 장근석 고양이 장고예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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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를 준비 τη 장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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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w Él 네 ariat 아뇨 열예 열었 열얈 열어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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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져! 꼼짝마 장고! 널 체포하겠어! 내 심장을 훔쳐간 죄로 떨어져! 기름철 스팸 지금 한 3살이 된 친구인데 처음 애기때부터 천사같은 아이를 만나게 돼서 지금 3년째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싱가프라라는 종이고요